어제는 잠을 자는데 한 새벽 4시쯤인가 아파트가 흔들려서 놀라서 깼습니다. 도망쳐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잠결에 잠시 고민을 했는데 뭐 조금 있으려니 지진이 멈추더군요. 다시 잠이 들기 전에 아 사람들이 이렇게 벽돌에 깔려 죽는 거겠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뉴스를 보니 진앙지가 제가 살고 있는 하리아나라는 주였습니다. 인도 하리아나 주였는데 이전까지는 인도 북부에 파키스탄이나 네팔, 스마일라야 근처에서 이 진앙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어제는 아래로 불쑥 내려왔던 거죠. 한국도 그렇고 어쩐지 우리의 인생에 지진이 훨씬 가까워졌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진뿐만이 아니라 공기오염도 그렇고 마치 현재 표면 장력으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주 조금만 물을 더 부으면 쏟아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좀 무섭지만 뭐 그래도 지구 위에 태어났으니 아마 지구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불만은 아니고요. 방금 홈런버를 하나 까먹었는데 포장지에 희망 소비자 가격이 1,500원이더군요. 조금 놀랐습니다. 좀 불만이기도 했고요. 홈런볼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300원이었습니다. 왜 그걸 기억하냐면 고등학교 때 화실을 다녔는데요. 화실에는 여학생들이 많잖아요. 절대 그래서 다닌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화실에는 여학생이 많습니다. 어느 날 실기실에 들어갔는데 저와 동기인 여학생들 대여섯 명이 뭐 담소를 나누다가 제가 실기실에 들어온 걸 보더니 저에게 3,000원을 쥐어주며 가서 과자를 사오라고 시키는 겁니다. 내가 왜? 라고 했더니 과자를 사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방금 들어와서 내가 사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가서 맛있는 걸 사오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쿨하게 그래! 하고서 화실 앞에 있는 가게에 가서 홈런볼 11개를 사서 여학생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때는 구멍가게에서도 10% 할인을 해줘서 300원이 남았는데 그걸로도 홈런볼을 하나 더 살 수 있었죠. 여학생들은 제게 실소와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맛있는 거 사오라며 난 홈런볼이 제일 맛있더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기억 혹은 정말 쓸데없는 고민과 함께하는 굿리스너 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주드프라이데이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김보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예비 고딩인 중3입니다. 요즘 다른 애들은 시험에 대입 준비에 공부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저 혼자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중3이고 몇 달만 지나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더 바쁘고 뒤돌아보긴 힘든 시간이 될 텐데 제가 알고 지냈던 소소한 것들과 인사를 해야 하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맨날 지나가던 전봇대 계절이 느껴지는 감나무 가끔씩 만나는 길고양이 옥상에서 살고 있는 리트리버 현관 앞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강아지 등하굣길 할 때마다 보이는 학교 아이들 등등 정말 소소하게 항상 보고 있던 몇 년씩 추억이 있던 이런 애들과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게 좀 슬픈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가면 아무리 가깝더라도 항상 다니던 길로도 못 다니고 버스를 타고 더 바쁘고 다 잊어버릴지 모르는데 이런 걸 잊어버리기엔 이 소소한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항상 있는 길이 언젠가는 없어지고 항상 보이던 강아지가 언젠가는 무지개 다리 건너갈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연한 건 아는데 생각하면 막막하고 슬퍼지고 이상한 생각인 것 같은데 뭐라 할까 막막한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붙잡고 싶다고 해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세월도 흐르고 점점 바뀌고 너무 복잡한 얘기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이런 얘기를 쓰면서 제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우울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좀 우울하신 것 같습니다. 사춘기 요즘엔 사춘기가 아주 빨리 온다고 하던데 그래요. 뭐 사춘기일 수도 있고요. 사춘기가 아주 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고민은 청소년들의 고유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고 저만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뭐랄까 감수성이 꼽히는 시절이잖아요. 고등학생쯤 되면 그런 감수성과 함께 뭐랄까 좀 냉소가 섞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다기 보다는 아 그 좀 위험하달까요? 뭐 그렇다고 크게 잘못될 것 같지 않기도 하지만 무슨 말인가요? 아무튼 그래요. 그 자신을 한번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흐르는 물이 있으면 혹은 고인물도 괜찮아요. 그 위에서 자기를 한번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다음 사연은 듀란 듀란 감사합니다. 평소 팟캐스트를 듣는 것이 취미입니다. 주두 작가님의 굿 리스너를 알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읽어주시는 작가님의 목소리가 좋습니다. 그래요. 라는 말이 참 따뜻하고 안정감을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써본 적이 따로 없어서 긴장되지만 저도 나름대로의 저의 사연을 적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24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작년 2월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3월에 일본에 가서 워킹홀리데이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간 것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유한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이 되었고 졸업은 했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던 때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며 생활하면 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고 생각해서 였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오사카에서 일본어 학교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행도 하며 참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노르웨이 국적의 언니는 참 자유분방하고 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언니는 9월달부터 오키나와에 있는 리조트에서 일을 하기로 정해놨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같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키나와에 도착해서 일주일 정도 언니와 여행을 하고 리조트에 도착해서 간단히 일본어로 면접을 보고 일본어 실력에 의해서 하는 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국적의 외국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하는 일이 달라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었지만 쉬는 날이나 일이 끝난 후에 기숙사 근처 바다에 놀러가서 스노우클링과 수영을 하며 비치볼도 했습니다. 오키나와 바다는 정말 깨끗합니다. 스노우클링을 하면 여러가지 해양생물을 볼 수 있고 바다에서 예쁜 노을을 보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게 된 그 친구는 뉴질랜드 에서 왔습니다. 작년에 21살 이었고 저보다 2살 이 어립니다. 여태까지 연애는 3번 해보았지만 내가 정말 좋고 떨리는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뭐 연애는 했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안 들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고 서로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 친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 앞에만 있으면 계속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얼굴과 표정을 하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리조트 알바는 단기간 3개월 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한 달 먼저 와 있었고 사정 때문에 조금 있으면 뉴질랜드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백을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던 저는 결국엔 그 친구가 떠나기 이틀 전에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많이 티를 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친구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곧 뉴질랜드로 떠나가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서로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대요. 아무래도 한국과 뉴질랜드는 너무 멀기도 하고 서로 힘들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 친구와 저는 떠나기 전날 하루 동안 둘이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노을이 예쁜 바다에 가서 해가 지는 것도 보며 사진도 찍고 햄버거도 먹고 슈퍼마리오 게임도 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나 한국에 지내고 있지만 지금도 가끔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 보고 싶습니다. 가끔 라인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추억은 가슴에 새기며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또 만날 기회가 있겠지요. 그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행복했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알게 되어 그 친구에게 고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최근에 그림을 그려드렸던 그림 제목이 키스 인더 아쿠아리움 이었는데 그 아쿠아리움이 츄우라미 아쿠아리움 이에요. 그게 오키나와에 있죠. 그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도 오키나와에서 만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왠지 오키나와가 그 급부상하는 만남의 광장으로 명시되지 않을까 심픈 기분이 드네요. 그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솔로분들이 있다면 빨리 오키나와행 티켓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도 그 삼순씨가 현빈을 만나는 곳이 오키나와였죠.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김보통씨도 시간만 나면 오키나와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관방에서 책을 읽다가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지데노비아에 소개되었던 안경이라는 영화도 오키나와가 배경입니다. 그래요. 또 뭐가 있죠?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감독 이와이 슈은지가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을 찍었던 그 섬도 오키나와입니다. 그래요. 또 뭐가 있죠? 오키나와 오키나와에 원시림이 있는데 거기에 오천년이 된 삼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다리가 멀쩡할 때 거기에 가서 그 오천년이 된 삼나무를 보고 오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요. 원시림 원시림을 좋아합니다. 산은 딱 좋아하지 않지만 숲속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 뭐랄까 평온한 느낌이 있어요. 들어가 있으면 그 제주도에서도 그 곶자왈 이라는 게 사실은 원시림인데 많이 훼손되었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쩐지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생각들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좋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 제가 펀드에 투자했던 금액을 한 2, 3천만 원 정도 까먹었을 때 그때는 정말 나쁜 생각만 들더군요. 뭐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했던가 부터 시작을 해서 나스닥 지수가 새벽에 공개가 되잖아요. 회사에서 돌아와서 나스닥 지수가 폭락하는 걸 지켜볼 때까지 잠이 들지를 못합니다. 하 그런 때도 있어요. 또 뭐랄까 서울 시내의 복잡한 거리를 걷고 있을 때에도 그닥 좋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전철을 타고 한강을 건널 때 그 한강 철교를 건널 때는 늘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한 시간 정도 이상을 걷게 되면 좋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타이밍은 한 시간 정도를 걷고 나서 한 시간 이후부터 두 시간 사이 두 시간 이후로는 좀 다리가 아파서 좀 쉬자는 생각이 들고 한 시간을 넘으면 한 시간부터 두 시간 사이가 아주 좋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발전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런 쪽으로 가보면 어떨까 저런 쪽으로 가보면 어떨까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많은 좋은 생각이 들고요. 또 언제 좋은 생각이 들죠? 아 요리를 할 때 좋은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하는 요리라고 해봐야 카레를 만드는 것 정도인데 카레나 볶음밥을 만들 때 그 야채들을 썰면서 좋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좋은 생각이 들 때 어떨 때 좋은 생각이 드는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그래요. 물론 늘상 좋은 생각만 하고 살수는 없죠. 하지만 그 지속적으로 나쁜 생각이 들 때 그걸 전환하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스위치가 필요하다면 그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 1시간 이상을 걷는 겁니다. 그러면 안 좋은 생각들은 조금 땅바닥이 버려지고 좋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생각으로 머리가 아플 때 카레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좀 두통이 사라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은 KYJH122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글쓰기에 앞서 추워서 꽁꽁 닫아놓았던 방의 창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제가 그간 봐주지 않았어도 혼자 창문 손잡이에 굳건히 매달려 있는 드림캐쳐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참 오랜만인 것 같은 기분이 오묘하네요. 인생의 매 순간은 모두 그렇지만 반짝이고 즐거워야 할 21살 청춘인데 그렇지가 않네요. 사실 반짝인다는 게 빛나는 나를 봐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가능한 주관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저를 바라봐줄 상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눈물이 나죠. 소개팅도 많이 해보고 미팅도 나가보고 했는데 연애로까지 발전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군요. 제 연애 스타일을 아는 언니가 저보고 하는 말이 너의 연애 방식은 상대방에게 적당한 호기심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넌 너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모두 오픈한다. 상대방과 잘 되고 싶다면 그러진 말고 적당히 연애의 기술을 써봐 라고 조언해 주더군요. 맞아요. 저는 사실 곰입니다. 여우가 안 되는 것이라 했지만 사실은 못된 거죠. 연애를 하는 데 있어 상대방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적당한 줄타기 일명 스킬이라고 하죠.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게 안됩니다. 굳이 연애의 스킬이 없어도 나를 계속 만나보면 상대가 분명히 내 매력을 알 것이라는 저의 자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담스럽게 챙겨주고 속마음을 숨김없이 오픈하는 솔직함이 상대방에게 따뜻함으로 다가갈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었을까요? 하하 하지만 꼭 상대방을 애태우고 신경쓰게 해야만 상대방의 머리와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여전히 저를 고음으로 만드는가 봅니다. 달달하게 서로를 신경쓰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면 네 저도 가끔 연애하고 싶기도 합니다만 아직은 여전히 그래도 저와 오래 지내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대에게 제 매력이 분명히 보일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진짜로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가님의 진눈깨비 소년이라는 웹툰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와 이 작품에는 갈등이나 배신 모함이 없다 그래서 너무 좋다 였습니다. 좋다는 표현만큼 솔직하게 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단어가 없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관되게 작품을 잔잔하고 아름답고 또 조용하게 멋있게 그려주시는 작가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 성향이 좀 곰 같아서 그래서 그런지 팽팽한 극적 긴장감이 있는 작품보다는 느긋하고 잔잔한 분위기의 작품을 찾고 찾고 좋아하게 되더라구요. 갈등 없고 잔잔하게 이어지는 분위기가 마치 바깥에는 코가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 안에는 햇살이 비추는 카페 안에 혼자 원목 탁자 위에서 커피가 담긴 머그잔을 올려두고 좋아하는 책을 한 권 펴놓고 진소라고 하죠. 창 밖에는 코를 대고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달까요. 한 번씩 수업을 자체 휴강하고 버스를 타고 아무 곳이나 무작정 찾아가 상상 속의 분위기를 혼자 느끼고 오곤하는 저에게는 아주 딱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특히나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더욱 멋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보았는데 작품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느슨할 수 있다고 걱정하셨지만 매일 금요일 밤마다 그러한 느슨함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역시 사람은 생긴대로 살아야 한다고 저는 지금처럼 조금은 지루하고 잔잔하고 편안한 삶을 살 생각입니다. 이렇게 올해 21살도 지나가겠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지나가겠지요 이 글을 읽고 그 댓글에 스텔라 589님이 이런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사연을 보고 갑니다. 8살 많은 언니예요. 딱 그만큼 더 살았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홉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지난 20대 시절에 나를 많이 돌아보곤 합니다. 진소 보면서 더 감성에 젖어드네요. 저도 21살 즈음에는 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서 돌아보니 인연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상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찾아오더군요. 너무 흔한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구요. 매력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다 제작 찾아 시집가는 친구들을 보면 아직도 신기합니다. 저도 아직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은 그런 건가 봅니다. 21살에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고 진심어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21살 죄송합니다. 21살 군대에 있었습니다. 21살 그때는 네 연애를 하지 않고 있었고 그래요. 그때는 뭐랄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흐흐흐흐 그래요. 시를 써서 그 헬멧 속에 숨겨다녔습니다. 눈이 오면 제가 그 유명한 활주로의 눈을 쓸어야 하는 공군이었습니다. 저는 활주로에 있는 눈을 쓰진 않았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활주로는 제설차가 눈을 씁니다. 저는 그 활주로를 애워싼 일반 도로 를 쓸었습니다. 정말 싫어요. 그 원래 제가 헌병이었는데요. 일반 헌병은 아니었고 보초 헌병 이었습니다. 공군은 그 일반 일반 뭐지 일반 육군은 아마 그 모든 병사들이 그 보초를 쓰도록 되어 있지만 아 공군은 헌병 애들만 보초를 섭니다. 그 각 게이티에는 물론 그 공군 기지를 애워싸고 있는 펜스 앞에서 모두들 그 헌병 들이 보초를 섭니다. 그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규정상의 기상시간이 열두시 에요. 그 한 번씩은 꼭 새벽 근무 네 시간씩 새벽이나 밤 한밤중에 근무를 서야 하기 때문에 모두들 열두시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는데 이게 유독 눈이 오는 날만 예외입니다. 열두시에 일어나면 도로들이 다 쓸모없어지기 때문에 한 6시나 7시쯤 군대장에게 전화가 옵니다. 눈 쓰러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삽을 들고 나가죠. 삽과 그 석가래라고 하죠. 빗자루를 들고 나갑니다. 그래요. 그때 쓴 시도 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인생 무상함에 대해서 쓴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런 기분이신 것 같아요. 21살 곰이라고 하셨는데 곰 곰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사실 코도 예민하고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고민 상담은 아니죠? 고민 상담을 하셔도 상담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제 얘기를 하죠. 21살 연애를 하기에는 아직 젊은 아직 어린 나이가 아닌가요? 그래요. 연애보다는 우우정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여행도 많이 하시고요. 일단 연애를 시작하면 여행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21살 때에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여행을 해야 할 나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돈을 모으세요. 그리고 떠나십시오. 떠나십시오. 그래도 사연은 고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그라폴리오에 올려주셨어요. 음... 오늘은 이 사연을 가지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도리도리 디바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도리도리 디바 아무튼 읽겠습니다. 2주 전에 또 제주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7년 전에 제주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 애와 함께 시작한 겨울의 자전거 여행 땅끝까지 달린 후 우린 제주로 향했습니다. 서귀포에 이르자 까만 돌담 너머마다 주황빛 귤이 탐스러웠습니다. 심지어 담너머까지 귤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길소는 감사히 따먹었습니다. 사흘이면 달린다는 거리를 열흘에 걸쳐 느려달리며 따뜻한 겨울을 맛보았습니다. 이후로 제주를 몇 번이나 찾아왔고 이번은 이번대로 일정을 보냈지만 내내 그때의 풍경을 쫓고 그리워하며 보냈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행복했던 장면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내 인생 최고의 기업이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주도 좋죠. 저도 지난 제주여행에서 많은 분들이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전거로 심지어 심지어 오름이 있잖아요. 제주도에 그 오름을 자전거를 메고 지고 오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룹이었는데 놀랐습니다. 저보다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았고요. 아무튼 대단했습니다. 자전거 사랑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다고 해서 저는 빠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무서워요. 그렇다고 자전거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전거 자전거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인력을 쓰는 거니까 환경오염도 없고요. 또 운동도 되고요. 물론 요즘 자전거는 몇천만원대까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아마 1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국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봤는데 그 페달을 밟아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이나 아니면 다리가 좀 아플 때에는 충전된 에너지로 그 모터사이클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가 있더군요. 아주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요. 디자인은 별로였습니다. 사실 좀 예쁘게 나온다면 좀 고민해보면 한데 그래요. 그 어떤 공간 이 어떤 저희가 어떤 공간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어떤 공간을 떠올릴 때 그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건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그 나무 밑에 핀 들꽃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신호등이라든가 아무튼 우리가 어떤 공간을 떠올렸을 때 보이는 그런 요소들이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아마 길만에서도 쓴 것 같아요. 그 구성하는 요소들 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 공간에서 그 공간에서 보냈던 시간과 그 시간에 대한 기억이 아닐까라고요. 사실 그 공간을 무심코 그냥 지나치고 아무런 감흥이 남기지 않았다면 사실 그 공간은 크게 의미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여행을 하고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고 인도를 여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어떠한 장소가 다녀왔다는 기념 이외에 어떤 큰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파리에 에펠탑을 갔다 왔지만 아 이게 에펠탑이구나 생각보다 좀 크구나 예쁘긴 예쁘네 뭐 이 정도의 감흥이지 그리고 열심히 사진을 찍어와서 이걸 나중에 그려야지 하는 정도의 의미이지 인생에서의 가치로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집 앞에 있는 골목길이지만 그 골목길에서 누군가가 그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리고 그 대화의 기억이 감흥이 느낌이 조금 길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길게 이어진다면 그 좁다란 골목길은 그 공간은 파리에펠탑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7년 전에 제주를 만나고 왔다는 말은 아마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기분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도리도리디바님은 제게 선물을 받으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뭘 보내드릴까요? 그 제가 만든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저의 그림이 들어간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네이버 네이버 웹툰 진눈깨비 소년 그 하단에 보면 광고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창에 진눈깨비 소년이나 주두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검색하시면 관련된 상품이 나옵니다. 모바일에는 아마 그 개수가 좀 적은 것 같고요. 몇 개죠? 아홉 개인가? 아홉 개 정도만 노출이 가능하고 그 PC에는 그보단 많습니다. 그냥 PC에서 검색을 하셔서 PC에서 검색을 하셔서 받고 싶은 상품을 원하시는 상품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쉽게도 그 엽서집과 캘린더는 주문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두 상품을 제외하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좋은 여행이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서른일곱 번째 굿 리스너를 들어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아 예고를 하자면 저는 다다음 주 12월 11월 말에 다시 한국에 입국합니다. 그 네이버에서 애뉴얼 이벤트가 있어요. 웹토니스테이도 있고 그라폴리오 애뉴얼 이벤트도 있고요. 하여 다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저로 인한 공항 마비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비밀리에 입국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2월에 2주 정도는 여러분과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에 무척 기대를 느끼면서 동시에 동시에 이 말은 하지 않도록 하죠. 그래요.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굿나잇 혹은 굿모닝 다음 주ten이워요. 진짜 늦어와 10 Coast 꿈 ós 미 emin mujer erm 이 thing ів 감사합니다.